태워줄게. 나쁜 년이 부지런하면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. 세환아! 네가 다 청에 내쫓아서 지금 이런 사담이 벌어진 거잖아. 선생님! 선생님! 체온 29도예요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29도라니. 걔 대체 정체가 뭐니? 얼마 전에 내 뒤에 미행 붙인 것도 뭐지. 허준재, 나 네 형이다. 꼭 좀 만나게 해줘. 아버지가 너 찾으신다. 아빠가 도착하면 폰콜하랬는데. 사랑해. 허준재. 여기야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